대전과 세종, 충남 눈발이 잦아들면서 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서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청양 13.4cm, 논산 12.1, 대전 6.4, 홍성 8.4 cm 등입니다. 오전에는 충남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눈이 계속 내리다가, 오후 한때 전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논산 영하 7도, 대전 영하 8도, 천안 영하 11도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